디디는 허웅, 김태홍, 김은, 녹스, 이용우가 뛰고 있습니다. 김은의 패스, 어렵사리 살려냈습니다. 그리고 외곽에서 던져봅니다. 허웅 안 들어갑니다. 지금 원주 디디는, 오, 지금 터너머예요. 이용우 선수의 센스를 한번 볼 수 있었네요. 그리고 오픈 찬스, 살립니다. 이용우의 석점포. 이용우 선수, 신인의 패기와 정말 노련미가 곁디뎌네요. 그렇습니다. 이야, 이용우가 이거 진짜 잘 끊었네요. 네, 센스가 넘칩니다. 그리고 허웅이 한번 던져봐 하고 내줬는데 허지없이 또 석점 터뜨려주는 이용우 선수였습니다. 이용우 선수, 슛이 석점이 좋은 선수예요. 맞습니다.